전기를 빨아먹는 모란등농 귀신 모란등농은 원래 밤거리를 걸을 때 들고 다니는 등을 얘기하지만 모란등농을 들고 다니는 귀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의 등을 들고 다니는 미녀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남자들을 유혹해서 전기를 빨다들인다고 합니다. 이 귀는 영화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등장하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포문학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유명하죠. 이 모란등농의 원조격 이야기는 원나라의 학자 구우가 쓴 모란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란등기의 내용은 대약 이러한데 원나라 지정 20년 정월 15일 원소절의 명주의 교라는 청년은 과거 준비를 위해 작은 집을 마련해 그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하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정월 15일의 원소절에서는 밤늦도록 등농제가 열리는데 교는 머리도 식힐 겸에서 등농제에 참석했습니다. 축제를 즐기고 돌아오던 중 모란등농을 들고 있는 시녀와 절새미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들에게 말을 걸어보니 얘기가 잘 통했고 서로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 여인의 이름은 부려경이고 시녀의 이름은 금년이었습니다. 부려경은 부모를 여의고 호심사라는 절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했고 교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꼈고 교와 부려경은 연인이 됩니다. 그날부터 부려경은 교의 거처를 찾아와 애혹을 풀고 날이 밝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교는 부려경과 함께할 땐 너무나 좋았으나 그와 반대로 교의 몸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여의어갔습니다. 그것을 걱정한 교의 하인이 밤에 교가 자는 방에 숨어들어 살펴보니 교는 끔찍하게도 죽은 여인의 썩은 시체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하인에게 자신이 시체와 누워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교는 놀랬으나 몸에서 매번 나는 악취도 그렇고 왠지 그녀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는 그녀가 살고 있다는 호심사로 찾아갔는데 호심사는 이미 폐허가 되어 앙상한 건물만 남아있었습니다. 거미줄을 해치며 절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건물 한가운데는 관 한 개가 놓여있었는데 관위에는 그가 그녀에게 선물한 장신구와 금련이 들고 다니던 모련둥놈이 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관 옆에 재단에는 금련이라고 적힌 종이인양이 놓여있었습니다. 이제서야 그녀들의 정체를 알게 된 교는 소스라치게 놀라 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그를 위해서 하인은 현묘관의 위법사에게 부탁하여 그를 쫓는 부적을 받아옵니다. 위법사는 이 부적을 침대와 문에 붙이고 밤에 누가 불러도 문을 열지 말고 호심사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교는 위법사가 시키는 대로 부적을 붙이고 방에 하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불여경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아무리 애절하게 불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자 불여경은 찾아오지 않았고 교는 그제서야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그로부터 두 달쯤 지났을 무렵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에 취한 교는 위법사가 당부한 말을 지키지 않고 술김에 호심사 문앞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교가 오자 문 앞에서 극련이 나타나 교를 데리고 절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교는 절안에 들어오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도망을 가려고 했으나 불여경이 나타나 발버둥치는 교의 몸을 잡고는 그대로 관안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교가 비명을 질렀으나 관은 저절로 밀폐되었습니다. 다음날 교가 돌아오지 않자 하인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호심사로 찾아갑니다. 그가 호심사에 있는 관을 열어보니 관 속에서 여인의 시체 옆에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죽어있는 교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하인은 놀랐지만 이 사실을 교의 집안에 알렸고 결국 호심사 안에서 둘의 영혼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릅니다. 하지만 불여경은 여전히 출몰했으며 교마저 귀가 되어 명주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귀신들에게 죽은 사람이 속출했고 명주로 온 철관도이는 마을의 진을 설치하고 악적두 끝에 불여경과 교를 잡아서 봉인하는 데 성공하고 그제서야 불여경의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 모란 등농 괴담은 문학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모란 등농이 잘 알려지게 된 건 일본의 모란 등농 괴담 때문인데 주인공인 아키아라 신사부로가 모란 등농인 오취유의 양아들이라는 점만 빼고는 거의 중국의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무사였던 신사부로는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 오취유와 사이가 좋았지만 그가 중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뇌의 17세의 모습에서 전혀 늙지 않는 양어머니를 보고 수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사부로는 오취유의 뒤를 미행했고 그 결과 자신의 양어머니가 사람의 정기를 흡수하는 귀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비록 귀신이긴 하지만 키워준 은혜 때문에 고민했는데 오취유가 자신의 딸과 함께 자는 모습을 보고는 두려운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고서 도망가게 되었고 그의 아내와 딸 역시 양어머니처럼 귀신이 되어 있었고 신사부로는 이 사실을 알고서 자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야사집인 어우야담을 보면 이율척이라는 선비가 밤길을 걷다가 모란 등농을 들고 있는 여인을 만나 그녀와 하룻밤정을 통하지만 일어나 보니 진흙받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